트레이키즈 오늘 신빈의 선생님 그 부분 신경을 부딪히고 계시죠? 트레이키즈 고기받을 운전자 아십니까? 저분들의 그런 버섯 특별함이 아주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, S플러스에요, S플러스 정말 트레이키즈 여러분, 정면받아보고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어서 왼쪽편 바라봐주세요 본인들의 왼쪽 바라봐주세요 네 계속해서 오른쪽 바라봐주세요 오른쪽 네, 이제 스테이 분들의 마음을 머물게 해보죠 정면받아보시고 하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왼쪽 하트 둘 둘 셋 네 아유, 좋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하트입니다 뱀